구독하시면 편하게 이어볼 수 있습니다. 그럼 강의 시작합니다. 다시 풀어보면서 문제와 답을 암기하면 됩니다. 암기가 안 된다면 암기법 교재로 공부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. 어느 순간 문제를 풀고도 기다리는 시간이 생긴다면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시작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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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